오늘은 싱글벙글 여성들이 말하는 여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산대에 다니는 한 여대생이 여자인데 여혐이 생길 것 같다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길에서 존나 안 비키는 거 모르는 사이인데 눈빛으로 기싸움하는 거 썩은 눈빛으로 위아래 스캔하는 거. 조용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특히 여자들 높은 웃음소리 듣기 싫고 욕까지 섞으면 진짜 짜증남. 문잡아주면 손 쓰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 지 손으로 문잡지도 않으면 내가 시녀된 거 마냥 기분 존나 나쁘고 감사 인사도 없음. 엘벳할 때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잡아줘서 찡기면 아씨거리면서 표정 썩 창남. 화장실 갔다 오면 얼굴 점검 앞머리 정리는 하면서 손 안 씻고 더럽고 배려없고 보여주기식 외모만 신경 쓰는 거 환멸나서 여혐 생겼다. 물론 안 그런 여자도 많은데 솔직히 반 정도는 이런 것 같음. f에 많은 여자들 몰려와서 욕할 거 뻔하지만 울려봐. 남자애들아 여자애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투 어떻게 쓰는지 보고 걸러라 욕 달고 사는 애들은 뻔해. 라는 식으로 부산대 다니는 여대생이 여혐에 걸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쓴 내용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이 여대생은 여성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데 재밌게도 수많은 fm들이 달려와서 이런 글 쓰는 여자는 남자의 미친 새끼이고 개념여인 척 어필해서 남자 꼬시려 한다. 라는 식으로 여초문화를 폭로하는 여대생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생활하면서 여혐에 걸린 여자들은 다 남미세의 개념여인 척 하고 싶어하는 여자일까요? 남자라면 죽일 듯 싫어하는 여성시대에 비슷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여혐 생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fm 리스트도 남미세의 개념여일까요? 나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여혐 생겼어. 한 남들은 그냥 중간에서 멈추는데 여자들은 아주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해. 나도 성깔이 써서 말투 띠껍게 하면 그거 가지고 소리질러. 라는 식으로 여혐이 생긴다는 콜센터 fm 직원도 남미세의 개념여처럼 되고 싶어하는 여성일까요? 남자들은 지분에 모시기는 수준이면 여자들은 자기가 틀려도 이겨먹으려고 들어. 여자 진상이 진짜 열받고 나는 잘못 걸려서 일 그만두고 약까지 먹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여성들도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개념여짓하는 걸까요? 간호사 하다보면 여혐 생김 진짜 뒷담화 없이는 굴러가지 않아. 맞아 개쌉 인정이야 라고 말하는 이 간호사 fm 리스트들도 남미세의 개념여 호소인입니까? 이처럼 수많은 여성들도 인정하는 게 지금 한국 여성들의 기괴한 기싸움 문화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줄 생각하지 않고 양보와 배려만을 바라는 여성들의 문화. 간호사 하면서 여혐절로 생긴다 니도 여시하는 것 같은데 존나 싸가지 없어 붕신하니나 잘해. 라고 서로서로 욕하는 뜨거운 여초식 문화가 보이시나요? 사실 여자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남성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여성이 여성을 가장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증오하곤 하죠. 여초 문화가 환멸난다는 이 여성. 여초 직장 똥군기 진짜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여자끼리 여혐 있다는 그 이야기 싫어했는데 직접 겪어보고 치를 떨었어. 리얼 나 여초 직장 다녔는데 여자 군대야 완전 정신병 걸렸어. 라는 식으로 여초 직장에 다니고 여혐이 생겼다는 우리 fm리스트들. 여러분께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초 직장 혹은 여대 여고를 나왔는데 여자들의 이중성과 뒷담화에 환멸이 나지 않는다 말하는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포지션에서 같은 여자를 괴롭히고 태우던 인간들입니다. 자기는 가해자였으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겠죠. 명심하세요 여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남성들이 아니라 같은 여성들이라는 사실. 여자들의 기싸움 문화를 폭로했다고 남미세로 몰아가는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더러운 여초문화 폭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간호사하면서 여혐절로 생긴다 니도 여시하는 것 같은데 존나 싸가지 없어 붕신하 니나자래.